저도 실력을 갈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건 하나만 더 해보죠. 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방송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누가 시켰을 때 이 정도면 됐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후자 쪽이었어요. 지금보다도 방송 환경이 좀 열악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다시 해야 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씩 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연출이 원하는 게 이 방향이면 이렇게 하고 저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 다른 나라 것들을 모니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방송을 어디를 가장 많이 따라했냐 하면 미국이나 영국, 유럽 쪽이 아니라 어디였을까요? 어디 방송을 많이 따라했을까요? 그렇지. 일본. 크게 얘기해도 돼요. 틀린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아. 그렇잖아요. 일본을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럼 어디를 따라하면 돼? 일본 따라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세이유라고 해서 성우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다른 나라는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자들이 다 해요. 연예인들이, 연기자들이. 얼마 전에 고인인 되신 로빈 윌리암스도 사실 그런 거로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라는 걸 하고 다른 트렌드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씩 녹음을 해 줘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이야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구질구질했던 이 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신동엽 군하고는 같이 많이 프로그램을 해요. 그것도 신동엽의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이것도 신동엽의 TV 동물농장. 아니 맨날 내가 하는데 하는 건 신동엽이래. 그런데 그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동엽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튼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해보죠라는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나라 거를 모니터를 하면서까지 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였다고요? 배우였었어요. 이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MBC의 뉴스데스크 헤드라인 뉴스라고 뉴스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강릉 무장공비가 침투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탁탁탁 나오고. 오늘의 날씨 40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이런 거 나. 이 뉴스 전에 나가던 하이라이트 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뉴스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맡고 나서 뉴스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2%가 올랐어요. 뉴스가 2% 오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센세이션이에요. 취재가 왔어요. 스타예감 이런 프로그램. 신문사에서 그런 거였어요. 취재가 온 거예요. 취재로 왔는데 저보고 많은 프로그램을 했대요. 뭐 이야기 속으로도 하고 그 당시 사랑의 스튜디오 여긴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더빙, 브래드 피트, 이완 맥그리거, 쇼운 펜, 텀 크루즈 날 보면서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런 배우들을 다 했어요. 기분 나쁘지 않죠. 그런 여러 배우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스타예감이라는 코너에 저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럼 결국은 넌 뭘 하고 싶니? 앞으로는? 이라는 질문에 저는 배우가 될 거예요. 연기를 직접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날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 스타예감 성우 안지환 제2의 한석규를 꿈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난 너무 어이가 없었어. 누구는 그게 기분이 좋지 않냐? 한석규급이면 좋지 않아? 아니 왜 제2의 한석규야? 나는 제1의 안지환. 못해도 안지환이어야지. 왜 한석규야? 한석규 선배가 어떻게 됐냐면 MBC 탤런트 시험을 받다가 떨어지고 KBS 성우 시험을 받다가 붙었어요. 그래서 KBS 성우로 잠깐 있다가 MBC 탤런트 시험을 보고 넘어왔어. 성우로 있었던 시간이 잠깐이야. 그러니까 한석규 선배가 그분이 성우였다가 배우로 전향한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막 끼워 맞추기를 한 거죠. 저를. 기분이 나빴어요. 물론 한석규 씨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이 성우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별로 없잖아. 한석규 씨가 성우를 해놨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분이 무릎팍을 했어? 그분이 동물농장을 했어? 개목소리를 했어? 개목소리는 자랑은 아닌 것 같네? 아무튼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만약 여기서 이걸 성우라는 직업을 나는 잠깐 거쳐 지나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정상이 어딘지 손도장을 빵 찍지 못하고 가면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일조차 못하고 마무리를 못 찍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난 또 제 삶의 누군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목소리가 좀 여려요. 제 목소리가. 지금은 여리지 않죠. 나이도 들고 제가 많이 훈련을 통해서 했지만 목관리 어떻게 하냐고 누군가 많이 묻는데 목관리는 저는 사실 목관리는 따로 하지 않거든요. 뭐 배우들 보고 얼굴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질문일 것 같아. 뭐 없어요. 목관리는 그냥 목에 나쁘다는 걸 굳이 안 할 뿐이지 목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뭐 사료는 먹었어. 주인님 밥 좀 더 주세요. 사료 좀 더 주세요. 이런 게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필요해? 아니면 그 애콤이는 이게 좋은 목소리가 필요해? 다큐 같은 건 좀 달라도 진정성 있는 소리면 되는 거지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송강호 씨는 잘생겨서 송강호야? 미안합니다 송강호 씨도 여러 누구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유혜진 씨도 있잖아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유혜진 씨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캐릭터로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둘한 짓을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여려서 주인공을 못하는 거야. 목을 혹사시켰어요. 막 일부러 결제를 만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목을 정말 혹사시켰더니 나중에 목에서 비릿한 게 넘어서 택 뱉었더니 피가 넘어오더라고요. 창하는 사람들이 왜 구각하거나 창하는 분들이 득음을 한다 그러잖아요. 피를 몇 사발 쏟아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분들은 거기에 맞는 이건 절대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성우 지망생 분들이나 혹은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것들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을 혹사시켜서 성대 결제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비중 있고 또 터프하고 러프한 역들이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그 역을 했어. 그럼 나머지 건 놓는 것도 있잖아 또. 미소년 역도 했었는데 미소년 역 같은 것들은 다 없어져버렸어요.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우로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내가 나가야지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명환 씨라고 아세요? 개그맨? 나랑 제일 친한 개그맨인데 내가 항상 고명환한테 그래. 네가 좀 유명해져라. 그래야 내가 인마 어디 가서 나 고명환이랑 친해 이러면 좀 으쓱하게 널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 인마. 고명환이 정말 유명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걔랑 처음부터 마주쳐가지고 그렇게 친해진 연예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동엽이랑도 물론 친한데 신동엽하고도 친하고 유재석 군하고도 친해요. 근데 가장 내가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고명환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왜 좋냐면 정말 열심히 해요. 뭐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연극을 하는데 지금 무슨 연극이야. 여러분 보러 갔어요. 응원해 주려고.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연극이나 뮤지컬 한국 영화를 안 봤어요. 왜? 배가 아파. 못 견디겠는 거야. 배가 아파서. 연극 무대에 이렇게 내가 객석에 앉아 있으면 어? 궁대가 들썩거리는 거야. 내가 저기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걔네들이 하는 게 다 미워. 너무 얄밍인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뉴스 진행하는 사람 보면 얄밉지 않아요? 어? 난 얄밍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 뉴스 하는구나. 나랑 베이스 한 번 쳐볼래요? 정말 뮤지션들도 부럽고 뭐 다 부러워. 무대에 서는 사람 자체가 다 부러운 거야. 저 드럼도 좀 그래서 드럼도 배웠어요. 근데 다 어깨 너머로 배워서 저런 분들하고 견주어지지가 않아. 근데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연극을 봐도 정말 재미가 없고 화만 나서 나와. 쟤 참 연기 못해. 비판만 하기 바쁜 거야.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난 여기 있고 걔는 하니까. 근데 고명아니는 친하니까 연극을 보러 갔어요. 진짜 잘하더라고. 깔깔거리고 웃어요. 연극 아트라는 공연이었는데 정말 깔깔대고 웃었어요. 이 연극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정말 깔깔대고 웃고 딱 나왔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내 속으로 내가 이런 말이 들리는 거야. 야 재미있었니? 넌 이제 꿈을 버렸니? 넌 배워 안 하고 싶니? 넌 그래 객석이 더 마음에 드니? 넌 그래 고작 거기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여태 네가 달려왔니? 네가 목에 피가 나고 연습했던 것들이 고작 객석에 앉아서 남의 연극을 보면서 재미있다고 그렇게만 하려고 그랬던 거니?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만 끝내려고 네가 그랬던 거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그냥 울기 창피하니까 혼자. 혼자 보러 갔거든요. 술집에 들어가서 혼자. 술 좀 주세요. 술 딱 먹고. 그때 마침 LP판이 이렇게 있더라고. 대학로에. LP판은 뭐 하나. 말도 안 되는 뭐. 좀 뭔가 어려운 걸 틀어달라 그래야지 될 것 같아서 바브라 스트라이젠더 좀 틀어주세요. 뭔가 거기 그런 거 없대. 그래서 뭐든 좀 틀어주세요. 엘튼존이라든지 뭐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틀어놓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음악인데. 근데 음악을 틀어놓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신 술보다 흘린 눈물의 향이 더 많았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한다. 그래서 뮤지컬도 했어요. 연극에 도전했고. 연극도 물론 했고. 뮤지컬도 했어요. 헤어스프레이라는 거였는데.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지금 맘맘이야. 뮤지컬 시카고. 이런 것들이랑 동급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면 그렇게 큰 그레이드는 아닌가. 헤어스프레이라는 연극 아시는 분. 뮤지컬 아시는 분. 많이 있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안다라는 헤어스프레이. 본 분 있어요 혹시? 헤어스프레이.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존 트러블타가 여장을 하고 나오는. 그 에드나 역을 했어요. 엄마 역을. 엄마라니까 또 의아하죠. 그 연극을 그렇게 만들었어. 원래 엄마를. 남자가 여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남자 배우를 세우고. 그 남자를 여자라고. 인식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트레이시 엄마로 나와. 에드나라고. 충무 아트홀이라는 데서 했는데. 그거 2000석이나 돼. 커. 대극장이야. 상업 뮤지컬이죠. 되게 컸어요. 신나게 했어요. 덕분에 여장을 한 덕분에. 저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한 키스신이 남자랑 했어요. 그 뮤지컬을 할 때. 매번 걔랑 뽀뽀를 해야 되거든. 우리 남편이랑. 한 번씩은 해야 돼. 내가 싫어하고 하니까.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얘가 자꾸 들이대서 더해.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 하는 동안은. 집에 와서 아내가 뽀뽀를 안 해줬어요. 걔 냄새가 난대. 뮤지컬을 했어요. 하고 났더니. 연극도 하고 뮤지컬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객석에 앉아있을 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못났었는지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하고 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얘 연기 정말 잘한다. 아 얘는 정말 뛰어났구나.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최정원이랑 저랑 친구예요. 뮤지컬 배우 여자. 최정원이랑 저랑 친구인데. 최정원한테 와서 그런 말도 했어요. 나는 너로. 하루만 살아봐도 좋겠다. 너에게 넘치는 에너지가 정말 부럽다. 너로 하루만 살아봐도 좋겠다. 얘가. 안주환이 나랑 하루만 살아봐도 좋겠다. 나랑이 아니라 너로. 하루만 살아봐도 좋겠다라고. 제가 정정을 해줄 정도로. 이젠 남들을 칭찬하는 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 나의 왜 칭찬을 못했을까. 부러워서 그랬어. 너무 부러우니까. 난 아닌데. 악플 나는 악플러들 심정을 알겠어. 그들은 아픈 거야. 마음이 상처받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동급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나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렇게 욕을 안 해도 돼. 이제는 동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더라고. 그리고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영화도 찍었어요. 작년에 올 초에 개봉을 했는데. 이웃집 스타라는 영화를 제가 출연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영화일까 그러는데. 찾아보지도 마세요. 영화를 찍었어. 그냥.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정말. 아이고. 야. 야. 뭐야. 자 여기서 하나를 느낍니다. 큰 영화야 작은 영화야. 이웃집 스타 알아요. 모르죠. 잘 모르겠죠. 뒤져보면 나와요. 개봉관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러면 나 영화 안 한 거야? 세상은. 잘하고 못한 걸 구분짓지 않아요. 세상은 해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만 나누어져요. 해본 사람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계단이 마련된 거야. 왜?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잘하고 못한 건 계속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멘